2020년 상시기능사 선생님이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날 1시 10분에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문제은행식이 뭐냐면 문제은행식 이미 기존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기억도 잘 나는 듯 하는데 좀 많은 60문항이면 한 300문항 600문항 정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분야별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랑 같이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본다더라도 시험 문제는 다 달라요. 왜? 그게 CBT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컨닝을 못해요. CBT의 한 실에 들어가잖아요. 이 친구는 무슨 시험? 이 친구는 다 달라요. 그 실에 같은 걸 본다더라도 시험 문항이 또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선생님이 시험 봤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성, 유성 기어 장치의 구성품이 나왔어요. 유성 장치 구성품이 나왔고요. 두 번째, 디젤 엔진의 고압 펌프 구동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압 모터의 종류. 유압 모터의 종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게차. 지게차 부위를 설명하고요. 그거에 대한 용도. 용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조항 장치의 원리.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기, 가급기 목적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꼭 뭐죠? 여러분들 지금 지게차. 지게차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굴삭기하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지게차하고 굴삭기. 자, 상식인흥사 이날 선생님이 11월 13일 날 1시 10분에 지게차를 봤고요. 그 다음에 2시 40분에 굴삭기를 봤습니다. 그 기획을 지금 되새기는 거예요. 자, 또 선생님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 리치형. 리치형 지게차의 정경각. 지게차의 정경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계속 강조했죠? 유압류 점도가 낮을 때,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9번은, 엔진의, 해전의, 해전의 기동 전동기, 기동 전동기에, 전동기에 전달,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0번, 릴렉스, 릴렉스 나오죠? 릴렉스 벨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조동사. 이건 명확하게 합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미생인자라든지 마약을 하는 그런 것들. 12번, 그 다음에 압축가스가 누설되어서 압축압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번, 번호판이 여러분들, 해손됐을 때, 해손되었을 때 벌금, 찰지가 얼마인지 나왔습니다. 자, 14번, 유압기기의 작동속도, 작동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작동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나왔습니다. 자, 15번, 딜트, 자, 딜트 실린더의 작동속도, 속도가 늘 때 원인, 늘 때 원인.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여러분들, 이게 멸실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강조가 됐는데, 선생님도 이게 굴삭기에서 본 것 같아요. 등록, 말소, 신청 기간이 어딘지. 자, 등록, 말소, 신청 기간이 어딘지. 선생님, 정답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자, 추갑기, 어큐믈레이터. 아, 선생님, 진짜 머리 좋죠. 어큐믈레이터, 자, 추갑기, 추갑기 사용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18번, 축전지의 역할. 자, 축전지의 역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9번. 강조했죠? 검사, 뭐, 정기검사, 수시검사, 있죠? 검사의 종류. 그 다음에 20번. 자, 등록사항에, 앞에서도 했습니다. 등록사항에, 변경, 변경 신고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21번, 토크.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 컨버터의 구성품. 구성품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게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게차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지금 굴삭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2번. 자, 폭설. 폭설이 왔을 때. 여러분, 폭설이 왔을 때 최고 속도의 감속 범위. 최고 속도 100km일 때. 어, 기억나요? 그때 얼마까지 감속하는지. 나왔습니다. 자, 또 23번, 23번, 이겁니다. 여러분, 베인펌프. 선생님이 아마, 이것도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굴삭기 나온 거예요. 베인펌프의 일반적인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꼭 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 자, 24번. 자, 유압식 작업장치의 속도가 너무 늘대요. 자, 유압식 작업장치의 속도. 속도가 늘릴 때의 원인. 아시겠죠? 25번. 자, 기간에 유난류. 유난류, 유난류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유압장치 내부의 소음과,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 현상. 소음과 진동. 그 다음에 27번. 구조변경입니다. 구조변경의 범위. 아시겠죠? 그 다음에 28번. 어, 가변. 맞아, 맞아, 맞아. 가변 용량형 유압펌프 기호. 유압펌프 기호.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별표 있는데, 이렇게 별표 있는 거. 맞죠? 가변 용량. 그 다음에 지게차의 작업장치 구성품. 했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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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클러치가 왜 미끄러지는지. 왜 미끄러지는지. 그 다음에 31번. 자, 디젤 기간에 연손실 형식. 방법. 형법인가? 연손실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지게차 60문제. 굴삭기 60문제. 맞죠? 이 60문제 중에서 30문제는 여러분들 운전면허랑 비슷했어요. 느낌에. 근데 나머지 30문제는 앞에처럼 약간 안전보다, 운전면허니까 이제 안전도 들어가고, 운전면허증 관련된 건 나오겠죠. 나머지는 직접적인 기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굴삭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문제 정도는 운전에 대한 것. 뭐 등록증을 어디에서 등록을 하느냐, 말수는 어떻게 하느냐, 벌금을 얼마 내느냐. 나머지 30문제는 기계 쪽이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총 60문제 중에, 기계 쪽이 30문제, 60문제 중에, 기억나는 게 한 30문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선생님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합격. 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휴대폰 다 들고 다니죠. 시험치기 전, 30분 전에, 미리 도착을 했죠. 야외에서 벤치에, 지금 못 들어갑니다. 벤치에 앉아서, 기계, 이어폰을 꽂고, 나는 할 수 있다. 자, 명심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최고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음을 하세요. 나는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 자, 여기까지 지게차, 지게차 기능사 모든 필기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